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해독의 개념과 기본 원리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독의 원리와 해독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독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해독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독의 장기들이 건강치 못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독소가 유입되면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해독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건강치 못한 장 기능에서 독소와 다른 독들을 건강치 못한 장을 통해 내부로 새에 들어와 간으로 유입이 됩니다 해독이 어떻게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지 해독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독의 장기들이 건강치 못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독소가 유입되면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건강치 못한 장 기능에서 독소와 다른 독들은 건강치 못한 장을 통해서 내부로 새에 들어와 간으로 유입됩니다 첫째 단계에서 건강치 못한 장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1단계 해독과 해독 과정에서 간에서 온전히 해독이 되지 못합니다 첫째 단계에서 건강치 못한 장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2단계 해독 과정에서도 독소는 온전히 해독이 되지 못합니다 넷째 단계에서 해독 기능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해독되지 못한 독소들은 간을 떠나 지방, 뇌, 신경계와 같은 조직에 축적되면서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에서 해독 기능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축적된 독소들이 혈관을 통해서 재순환되고 장기적으로 건강치 못한 상태가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제 해독의 장기들이 건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독소가 유입되면 단계별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단계에서 건강한 장에서는 소량의 장내 독소들이 형성되고 대부분의 독소들은 배출됩니다 적은 양의 독소만 자연스럽게 간으로 운송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건강한 간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1단계 해독 과정에서 독소들이 중간 배사물질들을 형성합니다 또한 해로운 활성산소가 1단계 해독의 결과로써 발생합니다 그러나 항산화 영양소에 의해서 무해한 물로 변환됩니다 harmful free radicals also rise as a result of the first stage detoxification however it is converted into a harmless water by antioxidant nutrients 셋째 단계에서 건강한 간 기능을 가진 사람들은 중간 대사물질이 2단계 해독에서 포합 영양소와 결합되어 수용성 물질로 대사되고 신장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넷째 단계에서 건강한 해독 기능을 가진 사람은 포합 영양소와 결합된 수용성 물질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해독의 장기들이 건강한 기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디톡스 프로그램에서는 해독의 각 단계마다 약해진 기능을 보완해주면서 진행해야만 합니다 In the detox program to treat disease, each step of detoxification should be performed while compensating for weakened functions 백투에 대한 디톡스 힐링 캠프에 윤향순 님이 참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버스 운전을 수십 년 동안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에게 그렇게 오랫동안 운전하던 자기의 버스 노선의 길을 걸으면서 여보, 이 길 처음 가는 길 아니야? 하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서 병원에 데리고 가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공간인식력이 이미 20% 정도 상실된 치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체중은 72kg 정도 나가는 비만이었고 지방간,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 등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백투에 대한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해독의 단계마다 약해진 부분을 각종 효소, 항산화제, 포함 영양소 등을 보았습니다 고환하면서 디톡스를 했습니다 3개월 만에 체중이 72kg에서 52kg으로 감량되어 처녀 시절의 몸매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방간도 완전히 사라졌고 고혈압, 고지혈증, 요로결석도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치매도 완전히 치료되어서 기억력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회복된 기억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했고 내친김에 대학까지 입학해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 종류의 자격증을 획득하면서 은퇴할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디톡스의 메커니즘을 잘 배우고 매 단계마다 약해진 부분을 각종 효소, 영양소들을 보충해주면서 디톡스를 하면 독소의 축적으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까지 치료될 수 있다는 임상 사례였습니다 이어서 해독학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독학은 언제부터 연구되기 시작했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해독학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독학은 18세기 후반에 동물이 섭취한 생체 이물이 수용성 물질로 변형되어 소변을 통해서 배설된다고 하는 가설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다양한 동물의 소변을 수집해서 체내에서 다양한 생체 이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변 속에 녹아있는 화합물을 정제하여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773년에 드디어 히프루산이라고 하는 해독 대사산물을 최초로 소변 분석에서 동정해 냈습니다 히프루산은 화학적으로 글리신과 벤조산의 접합으로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동정이란 미지의 물질을 채취해서 정확한 이름을 찾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동물들에게 독소를 먹게 하고 소변을 채취해서 그 속에 어떤 화학적 물질이 배설되는지 분석해서 그 화학적 물질의 정체를 찾아내고 이름을 붙이는 과정을 동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물질을 먹게 하고 소변을 채취해서 독소를 채취해서 chemical substances가 그들의 정체를 찾아내고 그들의 정체를 찾아내고 chemical substances가 그들의 정체를 찾아내고 그들의 정체를 찾아내고 그들의 정체를 찾아내고 1842년에 켈런은 벤조산을 복용하고 소변을 수집해서 벤조산 섭취와 이후에 벤설디는 히프루산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실험을 통해서 히프루산 해독 대사산물에 대한 가설을 처음으로 공식적인 검증을 했습니다 히프루산 과정으로 벤조산 섭취한 메다볼의 벤조산 섭취는 벤조산 섭취는 벤조산 섭취와 유린을 벤조산 섭취와 벤조산 섭취에서 벤조산 섭취에 벤조산 섭취가 1842년에 켈러의 실험 이후에 100년 이상 동안 다양한 대사산물의 동정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다양한 포함물질들이 확인되었습니다. 글루크론산, 황산염, 글리신, 글루타민, 타우린, 오르니틴 및 글루타티온 등의 포합체가 동정되었습니다. 글루크론산, 황산염, 글리신, 글루타민, 타우린, 오르니틴 및 글루타티온 등의 포합체가 동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결합 반응들이 다음과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1842년에 켈러가 글리신, 1876년에 바우만이 설페이트를 1874년에 자페가 글루크론을 1879년에 자페, 바우만과 프로세가 메르카투릭 액시드를 1887년에 히스가 메틸레이션을 1893년에 콘이 아세틸레이션을 1893년에 콘이 아세틸레이션을 1894년에 랑이 시아나이드 디타시피케이션을 1934년에 띠에 펠들과 셔윈이 글루타민을 1934년에 띠에 펠들과 셔윈이 글루타민을 1938년에는 밀러가 식물에서 글루코사이드를 1953년에는 마이어와 스미스가 곤충에서 글루코사이드를 발견했습니다 드디어 1947년에 R.T. 윌리엄스가 디타시케이션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논문에서 1단계 해독 과정과 2단계 해독 과정의 메커니즘을 포합 반응으로 어떻게 비수용성 화합물이 소변으로 배설될 수 있는 물질로 전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수습객기가 풀어진 것입니다 포합의 경우 생체 이물은 포합 부분과 반응하는 능력, 즉 포합 부분과 반응하고 결합하는 기능성 길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응성 부위가 없는 화합물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반응성 부위가 없는 화합물은 어떻게 될까요? 윌리엄스는 이러한 비반응성 화합물이 산소를 사용해서 반응성 부위를 형성하는 작용 단계와 반응성 부위의 수용성 길을 추가하는 포합하는 2단계 과정을 거쳐서 생체 변환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두 단계의 작용은 각각 1단계 해독 및 2단계 해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 결과 소변으로 배설될 수 없는 지용성 화합물이 소변에서 제거될 수 있는 수용성 화합물로 생체 변형되는 것입니다 드디어 윌리엄스에 의해서 1947년에 해독학 교과서에 나오는 1단계 해독과 2단계 해독의 메커니즘이 완성되어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해독은 하나의 반응이 아니라 여러 반응들과 여러 영양소들이 참여하면서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오늘날에도 해독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독에 관여하는 다양한 효소의 단백질 구조 및 조절을 이해하려는 시도로 상당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신체가 다양한 종류의 독소들을 해독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특이성을 가진 효소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최소한 35개의 다른 유전자를 포함하는 10개 이상의 1단계 해독에 필요한 효소 패밀리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2단계 해독에 필요한 여러 유전자 패밀리도 밝혀졌습니다 의학연구 최고의 권위의 검색지인 PubMed에 발표된 디타시피케이션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빈도를 살펴봅니다 Let's look at the frequency of research results on detoxification published in PubMed, the most authoritative search journals for medical research 1932년도에 최초의 해독에 대한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했습니다 In 1932, the first research paper on detoxification began to be published 1975년도부터 해독에 대한 연구 발표가 증가되기 시작했고 From 1975 onwards, research on detoxification began to be increasing 2000년도부터 해독에 대한 연구 결과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nd since 2000, you will find that the research results on detoxification have exploded 지금까지 해독에 대해서 43,682편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을 알게 됩니다 You will find that 43,682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detoxification so far 해독학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되어 왔을까요? How far has detoxification developed? 환경 독소 및 특정 식품 성분에 의한 활성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외인성 독소의 대사에서 1단계 해독 효소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는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Many academic studies have been published on the role of first stage detoxification enzyme system In the metabolism of exogenous toxins such as pharmaceuticals and as well as activation by environmental toxins and specific food ingredients 그러나 임상 실습에서 1단계 해독의 역할은 더 적게 적용되었습니다 However, the role of stage 1 detoxification in clinical practice has been less applied 2단계 해독 시스템에 대한 학술 연구와 임상 실습은 모두 적은 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Both academic research and clinical practice on the second stage detoxification system are being conducted on a small scale 그리고 현재 내인성 화합물의 대사에서 해독 시스템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Little is known about the role of detoxification system in the metabolism of endogenous compounds at present 제가 외국의 대학까지 살펴보았는데 해독학에 대한 제대로 된 교과서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I even looked at foreign universities but it was hard to find the proper textbook on detoxification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해독학과가 개설된 대학을 찾아보기도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I found it difficult to find the university with a detoxification department for the purpose of treatment 현재 전 세계적으로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 오염된 음식들로 인해 그 어느 시절보다도 복소의 오염이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Today in worldwide polluted air, polluted water and polluted food possess more serious health risks than ever before 이제 중독에 대한 해독뿐만 아니라 치료를 위한 해독학이 발전되고 임상에 적용되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The time has come for detoxification not only for the detoxification of addiction but also for the treatment of detoxification to be developed and applied clinically 저는 30년 동안 해독학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들을 활용하면서 동물이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에 적용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치료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For the last 30 years, I have been working to treat many types of diseases using the latest findings in detoxification and applying them clinically to humans, not to animals 이번에 삼육대학에서 해독학 강의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다음 학기부터 해독학 전공 석사 박사 과정을 개설하고 세계 최고의 해독학과로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This time as I started teaching detoxification for the first time at 삼육 University, I am praying that for a master's and doctor's doctoral course in detoxification from the next semester to grow into the world's best detoxification department 그리고 해독학은 여러 종류의 직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입니다 And detoxification is a field that can create many kinds of jobs 저는 지금까지 남들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면서 광릉내 백퇴된 힐링센터, 더규산 힐링센터, 여수 요양병원, 에덴 노인 전문 요양센터, 에덴 요양병원, 미국 백퇴된 힐링센터, 설악산 백퇴된 힐링센터, 설악산 백퇴된 건강 교육센터 등 지금 수많은 해독학 임상 센터를 개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I have been a step ahead of others so far 방릉내 백퇴된 힐링센터, 더규산 힐링센터, 여수 nursing hospital, 에덴 specialized nursing center, 에덴 nursing hospital USA 백퇴된 힐링센터, 설악 마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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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퇴된 힐링센터, I have an experience in opening numerous detoxification clinical centers, including educational centers 여러분과 함께 해독학에 대한 최신 연구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독학을 활용한 직업 창출에 대한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해독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I would like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etoxification by sharing the latest research on detoxification with you, as well as experiences of creating jobs using detoxification 미국 플로턴 호텔에서 백퇴된 디톡스 힐링 캠프를 진행할 때 이주석 목사님이 참여했습니다 Pastor Lee 주석 participated in the back to eating detox healing camp at 플로턴 호텔 in US 30년 동안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He has been suffering from diabetes for 30 years In슐린 약과 주사를 투여해도 공복 혈당이 2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Even after administering insulin pills and injections, the fasting blood sugar did not fall below 200 당뇨병 합병증으로 시력이 안개 낀 것처럼 나빠졌습니다 A complication of diabetes made his vision foggy 허리 통증이 심해서 100m 정도를 걸으면 앉아서 허리를 두들겨야만, 두들기고 쉬어야만 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The pain in his back was so severe that after walking 100m, he had to sit down and rest while petting his back to be able to walk again 혈압약을 먹어도 수축기 혈압이 14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The systolic blood pressure did not drop below 140, even after taking blood pressure medication 미국의 좋은 병원 여러 곳을 다녀봤지만 당뇨병은 불치병이라고 약과 주사를 사용하면서 죽을 때까지 관리해야 할 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부인이 신문에 난 백퇴된 디톡스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보고 남편에게 참여하자고 권했습니다 이분은 유명한 병원 다 찾아가도 불치병이라고 하는데 병원도 아닌 호텔에서 이 병이 어떻게 치료될 수 있겠느냐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인의 집요한 권위에 못 이겨 마지못해 힐링 캠프에 참여했습니다 첫날 자기 소개 시간에도 앞에 나오기를 거절해서 부인이 대신 소개를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디톡스를 실천한 지 4일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슐린 약과 주사를 다 끊었는데도 혈당이 100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눈에서 안개가 거쳐지고 환하게 보였습니다 허리의 통증도 씻은 듯이 사라지고 100미터도 걷기 어려웠던 분이 한 번도 쉬지 않고 1만 불을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압도 약을 끊고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프로그램을 마치고 집에 가서 배운 대로 건강에 좋은 백퇴된 생활습관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3개월 뒤에 백퇴된 힐링 프로그램에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간의 본인이 먹던 약 보따리였습니다 이분은 이 모든 약을 끊고서도 여러 가지 질병 증상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되었다는 사실을 감증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 약 보따리를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디톡스를 하라고 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디톡스를 잘 적용하면 여러 가지 난치병들이 치료되는 수많은 임상 사례들을 백투에 대해서는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외부 독소의 종류, 내부 독소의 종류, 독소에 의해 발생하는 질병의 종류들과 발병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E클래스에 올려놓은 퀴즈를 풀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